2020년 10월 10일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이 집이에요 화장실이네 후..냄새야 화장실이네 후..냄새야 갑자기 이게 왜 움직였어 갑자기 움직였어 갑자기 움직였어 계십니까?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보행기에.. 어르신 보행기가 있네 여기로 하신 분이 계시다던데 와..금이 줄.. 아직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.. 잠깐만.. 여기 뭐야? 뭔 냄새야?! 어? 안에 누구 있어요? 안에 누구 있습니까? 잠깐만.. 소리..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.. 안에 누구 있어요? 도망가지마.. 도망가지마.. 잘했어.. 도망가지마..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.. 늘상 있는 일이잖아.. 뭘 도망가.. 뭐야..? 잠깐만.. 소리.. 안 되는 없는 일.. 아니.. 진짜.. 너무 참.. 알겠습니다.. 이제 계속.. 안 됩니다.. 다시..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울 뒤에 누굽니까? 거울 뒤에 나오라고 했어요 거울 뒤에 쳐다보지 마시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세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절세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절세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엠? 누구세요? 4년.. 16년.. 갑자기 누가 확 잡아당겨가지고.. 잠시만요 잠깐만요..잠깐만요 한번만 열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들어드리겠습니다 문 한번만 열어주십시오 허락받고 들어가겠습니다 허락받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담 감사합니다 전담 감사합니다 문이 또 닫혀있어 어? 안에 계시죠? 안에 계시죠? 저 잠깐만 들어가..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예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신데요? 어? 죄송합니다.. 그냥 나가.. 알겠습니다 나가 계세요.. 저 그냥 갈게요 정신 놓지 마.. 벗고.. 헉! 깜짝놀놀놀놀 마이콜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저한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오지만 마시고 차라리 말씀을 해주세요 어? 뭐야?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제발 잠깐만 제발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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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C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